욕망의 진화, 진화심리학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진화심리학자 데이빗 버스는 자신의 책에서 두 사람은 내 생각에서 일부 터무니없는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아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1980년대부터 진화심리학계를 주도해온 리다 코스미디스와 존 투비를 두고 한 말입니다. 번역서들 중에서 진화심리학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진화심리학 핸드북을 데이빗 버스가 편집했습니다. 대중서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무조건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코스미디스와 투비가 쓴 진화심리학의 이론적 기초가 이 책의 백미입니다. 하지만 스티븐 핑커의 빈서판, 언어본능,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번역 출간하면서 수많은 오역들을 마음껏 뽐냈던 김한영이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어판으로 진화심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읽으면서 말도 안되거나 애매하기 짝이 없거나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소리나 늘어놓는다고 느낀다면 순전히 김한영의 개판 번역 때문입니다. 117쪽 중에서 11쪽의 번역을 검토했는데 심각해 보이는 오역이 7개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hysical Implementation을 신체의 구성으로 번역했는데 물리적 구현이 맞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반도체로 만들어진 컴퓨터 회로로 구현하는 것도 물리적 구현이고 뉴론으로 이루어진 신경회로로 구현하는 것도 물리적 구현입니다. Hello와 혼동한 듯합니다. 단어를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착각을 했다면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을 겁니다. 불교식 화두를 다루는 글도 아닌데 공허한 믿음이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Individual Selection을 개인의 선택으로 번역했습니다. 집단 선택과 대조되는 개체 선택을 뜻하는 말입니다.